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2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아마 이제 채점을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채점 서비스 이용해서. 컷을 보니까 이게 좀 얼마만큼의 신뢰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리학2는 워낙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메가스톤 채점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조금씩 변동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1등급 컷이 42, 2등급 컷이 47, 2등급 컷이 42 이렇게 떴네요. 표점이나 그다음에 다른 투과목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컷 분포들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뭐 화학2도 47, 43, 생2도 47, 43, 지2도 47, 42. 아주 잘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좀 평가원이 전반적으로 과탐 전반적으로 공을 잘 들인 게 아니냐. 변별력이나 유형면이나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들. 사실 물리투, 다른 투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투과목에서 일정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가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모수가 작은 어떤 투과목에서 1등급 컷이 45 밑으로 내려가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소박하게 만점 컷만 안 떠도 좀 흐뭇하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6, 47 정도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변별력도 갖고 표점도 큰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이제 뭐 살 떨리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아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3점짜리 하나 정도밖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투과목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지노선 2등급 이상은 원한단 말이에요. 사실 2등급만 받아도 조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도 2등급은 사수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걸 감안했을 때는 2컷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2컷이 42면은 공부할 만한 그런 상황.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어떤 난이도 조절에 어떤 실패 특히 물리학 과목 같은 경우는 1, 2 과목 모두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작년 결과를 반면 교사 삼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뭐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2는 이렇게 이렇다 할 유형상의 특징 뭐 신경향도 발견되진 않고 있어요. 문제가 좀 무난했죠. 시간 안에 풀기에도 적당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계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역적인 주제들도 생소한 게 나온 것도 없고 기존의 기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 두 문항 정도를 계산량으로 변별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답률을 보니까 정답률이 역시 뭐 20번 문항 그 다음에 19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조금 낮게 나온 걸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웠다기보다는 막판에 가서 이제 계산량 때문에 뭐 거기서 사소한 사치 견세한 실수를 좀 범했다든지 발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날 무난하게 풀만한 18, 19, 20번에서 좀 잔계산이 좀 있어서 이걸 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었느냐 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좌지우지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항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항이 없었고 그나마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실 교과범위이긴 했는데 트랜지스터에서 그 바이어스 전압 관련된 그 증폭률과 바이어스 전압 관련된 얘기를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었죠. 옛날보다 트랜지스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아마 16번이 배점상으로는 2점짜리 문항이고 그렇게 변별을 시도했던 문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달리 출제자의 의도와는 달리 변별이 돼버렸어요. 물론에서는 그 비슷한 게 이제 전자연미경 문제가 의도치 않게 거의 정답률이 막 극악으로 나왔고요. 말장난 한 번 쳐서 근데 이제 물리투도 그런 게 하나 있었네요. 16번 같은 경우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되던 형식에서 약간 이제 교과서가 변동이 되면서 물원에 있다가 물투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물원에서 출제되던 형식으로 작년에는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바이어스 전압 내용이라든지 전류 증폭률과 관련된 물리량이 추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전기회로와 융합한 스타일의 문제 직렬 연결된 저항의 어떤 전압 분배 공식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류 증폭률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의도치 않게 변별이 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고 뭐 결과도 크게 뭐 충격적인 결과는 없었고요. 무탈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미진한 부분들 잘 찾아야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학습에 있어서 뭐 킬러 계산문항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같은 약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여름방학 때 문풀 학습을 할 거냐. 대부분 이제 개념 기출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일 것이고 그거 잘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풀 강좌들이 이제 제가 저도 오픈을 하고 이어서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반들도 좀 오픈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약점을 보완할 것인지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합니다. 문항 해설 쭉 하고요. 앞에 좀 쉬었던 문항들은 좀 빠르게 빠르게 체크하고 뒤에 조금 어려웠던 16번 이후에 이제 문항들만 조금 자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건 너무 쉽죠. 그죠. 한 칸이 지금 보니까 10N이네요. 그러니까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비 적용하면 50N이 나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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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